들어와 들어와! 잉글랜드다! 안녕하세요 빠꾸미입니다 오늘부터 쿠폰이 또 주어지더라고요 3월 쿠폰 데이 스타트 천일..뭐야? 3월 쿠폰 데이 스타트 천일만관부 이걸 누르면 어떤 쿠폰이야? 쿠폰명이 뭐야? 왜이렇게 길어? 복사하고 쿠폰받으러 갑니다 꽤 길지만 나는 복사를 했다고 붙여넣기해서 입력하도록 합니다 뭐야? 깜짝이야 보상을 받을 수가 있죠? 뭐야 이게 뭐야 이거 이게 다야? 잠깐만 너무 빈약한데? 이거 맞아? 500만원에서 1억까지 110에서 120까지? 아이 뭐야 나는 꽝 나왔는데 그러면 뭐 그건 그거고 나는 토티에서 그러면 토티에서 기대해봅시다 토티에서 아.. 차비 오 천만이다 천만이 넘어간다 오케이 워크아웃 패스 오케이 더블 워크아웃 패스 끝난거 같던데 에이씨 그러면 차비 천만이 끝이네 하지만 보상받기 메인디쉬가 남아있다구 과연 들어와 들어와 잉글랜드다 라이트백 트리피어 뭐야 캬 차비 1억 도박 한번 걸어볼까? 114 세리나 걸어볼까 이렇게? 도박 116만 정도는 allow도 괜찮은거 아니야? 제발 으으お!! 제발! 어림도 없다! 마지막으로 이거 한번 해보자 월드베스트 진화선수 tp팩 tp가 들어있어? tp 들어있으면 또 안되는데? 60%가 tp고 40%가 선수네? 3진에서 5진? 진짜 마지막으로 가자 표도 없네 전가로 가 가자 어림도 없다! 아뇨 아뇨 꺄 꺄 꺄 꺄 꺄 꺄